오늘 닉션 비디오 딱 하나 하고 집에 갈라 그러는데 제가 영화표가 공짜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저 친구가 요새 데드풀 보고 싶다고 술만 맨날 먹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어 예고품밖에 못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공짜표 저번에 선물로 나한테 음식 해줬으니까 한번 보여주러 가도록 할게요 에이, what's up? What you doing right now? 야, 왜 데이비드 베컴이 데드풀에 나온가? 이거 홍보 영상이잖아 우와 뭐해 너 갑자기 촬영을 하고 뭐야, 근데 왜 데드풀 와, 나 예고풍 계속 보고 있는데 데드풀에 왜 베컴이 나오지? 이거 데드풀에서 베컴 막 욕은 아니고 아무튼 언급한 적이 있어서 한번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진짜 데드풀 존나 보고 싶다 데드풀 보고 싶어? 진짜 존나 보고 싶어 아직 안 봤어?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을까? 몰라, 다 썼어 오늘 보러 갈래? 돈이 없다니까? 난 티켓이 있지 I got free ticket 티켓 너 보러 갈 거야? 응 나도 보러 갈 거야 네 것도 있어 내 티켓? 어떻게 해? 투 티켓 아 진짜로? 예 나 보여주는 거야? 예 난 If you want it 아 진짜로? 아 장난치지 말고 나 진짜 진짜 이거 왜 하겠어 이거를 와우 I love you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진짜로? 좋습니까?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나 지금 예고변만 16번째 보고 있어 하하하하 오케이 이따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고 빨리 가도록 합시다 Let's get it 저 10시 반인데 11시 걸로 해놨어 와 진짜? Let's get it 아 난 조금 취했는데 어쨌든 오케이 Let's get it Let's get it Let's get it Dead pool 예스 비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I won't see dead pool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 손은 앓고 아 솔랩세 내 최종 목표는 너를 진짜 래퍼로 만드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나는 버스 운전 명언 중에 있어 너 렉카도 있잖아 렉카 니 월드툰 할 때 내가 버스 볼 거야 오케이 치어스 퍼플 스웨어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There's fucking golden elevator inside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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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everyday 너 진짜 잔다 그러다 For the dance For the dance For the dance For the dance 아 오케이 Let's get it 표를 뽑으러 갑시다 아 한국은 전자기계로 다 표를 뽑아요 외국도 그런가? 난 모르겠네 오케이 예스 터치 반갑습니다 예매내역 출력 예스 예매번호를 눌러야 돼요 1 고 삼성 6080 예스 네드퍼 성인 화면 D18번 티켓 출력 예스 렛츠기릿 나왔습니다 예스 들어 보여주세요 드디어 봅니다 드디어 봅니다 지금 하는 영화제 치즈 핫떡 치즈볼 진리시나초 크림치즈 프레젓 핫 아메리카노 아 뭐 먹지? 핫떡 먹어 오징어도 먹고 싶고 핫떡도 먹고 싶고 핫떡 먹어 아 근데 너무 고민돼 너 밥 안 먹었잖아 생각보다 한국 영화관은 먹을게 너무 많아 그렇긴 해 아 외국도 많아 아 진짜 똑같아 난 똑같던데 뭐예요? 뭐예요? 버터 그릴드 스피드 와 냄새가 좋아요 냄새 어때요?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기대됩니다 핫도그 네 네 오우 와우 치즈 핫떡 치즈 핫떡 치즈 핫떡 치즈 핫떡 치즈 핫떡 한 스푼 정도밖에 안하고 빨리 먹어야죠 빨리 먹어야죠 영국은 한 20분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키나바도 좀 길었던 것 같아 아 한국은 그렇게 광고시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포 스포 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영화 보고 한번 간단하게 리뷰 남길게요 시야 데이플 재밌네 데이플 보고 나왔는데 역시나 유쾌하고 최고의 히어로가 아닌가 아주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병맛이 약간 신날냄스 진짜 해봤다 아침에 쉽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 빨리 집에 가서 자자 지금 한 왜 한 시인가? 한 시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다 빨리 빨리 아 Bonjour 학교 이거 âu